자 존이 100점을 지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최신 휴대폰을 그를 위해 샀다. 사주었다.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? 자 그 다음 그의 아버지는 최신 휴대폰을 샀다. 그를 위해 존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여기도 왠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겠죠? 겟링이 아니라 갓을 써야겠지? 자 존의 아버지는 최신 휴대폰을 샀다. 존을 위해. 그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동사가 하나 더 나와야 돼. 자 존의 아버지는 이게 벗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과거 시제죠? 이거는 시제일치를 지켜준 거야. 자 그가 지난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존을 위해 최신 휴대폰을 사주었다. 자 존의 아버지는 자 여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겠죠? 최신 휴대폰을 존을 위해 살 것이다. 그가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자 존의 아버지는 최신 휴대폰을 조안을 위해 살 거다. 웨더는 뭐뭐이든 아니든 그가 100점을 받든 아니든 다음 시험에서 자 이건 맞는 거고 자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. be waited가 아니라 wait으로 바꿔야 되고 이거는 자동사 근데 그것을 기다리다 말이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. wait이 자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타동사로 쓸 때는 무엇을 기다리다 이렇게 쓸 때는 wait을 쓰는 게 아니라 wait for를 쓰는 거야. listen to 무엇을 듣다 할 때 listen to를 쓰는 것처럼 여기까지